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약선진국 모임인 ICH 즉 국제의약품규제조합위원회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국내 제약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MFDS는 MFDS가 이미 액티브 플레이어 인 ICH에 있었는데, 지금 제약선진국 모임인 ICH에 대한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CH 정회원국은 미국과 유럽위원회,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5개 나라뿐입니다. ICH 정회원국이 되면 의약품 허가와 심사, 관리체계 등에서 선진국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고개를 받아서 제약산업 발전에 특별한 개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ICH 정회원국이 되면 전세계적인 의약품의 규제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고 그러한 규제 방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ICH 가입으로 우리나라 의약품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때 일부 허가 요건을 면제받거나 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회원국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ICH는 1990년 제약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 규제당국이 설립한 이후 그동안 국제의약품 품질,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주도해 왔습니다. 출범 이후 무려 26년 동안이나 깐깐한 기준을 들이대며 그 어느 나라에도 좀처럼 문호를 열지 않았던 ICH. 올 8월 우리나라와 ICH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모범사리가 되고 WHO 지정 바이오틱 의약품 협력센터를 우리 식약처가 운영하는 등 의약품 규제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이 누구보다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ICH의 정회원이 됨으로써 우리 의약품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는 물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도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의약품 산업의 발전과 노력을 일궈낸 우리 식약처의 ICH 정회원 가입 ICH 정회원 가입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은 물론 미래 바이오 산업 발전에도 큰 힘이 되어주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ICH 정회원 가입